저녁 비쥬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요. 성공한 마켓에서 가미돈, 제주도, 흑돼지 두루치기를 준비했구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밀키트운 그대로 조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이 상당히 푸짐한 것 같아요. 600g이라서 그런지 한 두세 명이서 먹어도 충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 갓김치하고요. 계란말이하고 같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흑 postponed. 참기분도 너무 following. 고기 til서의 치즈스도 필요합니다. 아주 ATM을 입 prochaine종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오징어 남편은 미쳤나는 마늘이 많이 나오고 역시 두껍질이 너무 좋아요 도둑! 계란은 진짜 맛있다 다진 마늘은 시원하게 먹어보았어요 이 라면을 먹을때는 조금 더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답니다 잘 먹으면 더 맛있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좋아요